안녕하십니까 나는 떠올린 그날이 오면 초라한 속 흐린가봐 가난한 어두운 한평생 자신이 기도하실 것 어머니 그 모습이 떠올리니까 어머니 우리 영원히 아름다운 哪裡 어머니 얼음날이 떠오른 그날이 오면 청하수는 길인가 봐 단어로는 고마운 하여세 자식을 기도하시고 어머니 그룹이시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룹이시니 어머니 그룹이시니 하여세 자식으로 어머니 그룹이시니 우리 어머니 그룹이시니 우리 어머니 그룹이시니 우리 어머니 그룹이시니 네 어르신 아든 EU 고히 우리 하나님이 하라미 누 nar도라고 하여 내 방이 nurse 아멘